잘하는거 맞아? 그래? 잘해? 어우 칭찬받으니까 한판 더 하고 싶은데? 우리 앵콜.. 앵콜 한번 갈까요? 하하하 우리 앵콜 한번 갈까요 여러분들? 앵콜 한번 갈까요? 트레이서는 아 트레이서는 아 대도 은혜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통큰 팬클럽까지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거 게임하느라 정신이 팔려 못보고 있었네 집중하는 거니까 양해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나의 재능을 보여주겠어 좀.. 진짜 어렵다 하는 캐릭이 뭡니까? 진짜 어렵다 하는 캐릭 풍뎅이 다바님 범성 5개 선물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 어렵다 이 캐릭은 진짜 어렵다 하는 캐릭 겐지 한조 매크리 겐지 겐지 갑니다 겐지 갑니다 진짜 본능적인 플레이 어? 겐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본능적인 야생의 플레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갑니다 가자 미오스테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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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지마 토토리제스 미오스테테모 미오스테테모 유오스테테모 칸을 맞추면서 명중류를 높이세요 아 제가 바꿀까요? 우리는 이 방인입니다 이미 바꾸셨네 에헤헤헤헤 역시 이것이 바로 느림의 미약 이지 이미 바꿨어요 사고 고고, 냄, 착해 착해 여기 애들이 착해 좋아 좋아 빨리빨리 빨리빨리 고고고고고 아 봐, 고수는 가만히 있는 법 촐랑촐랑거리는 건 하순환 그러는 것이지 고수는 가만히 있는 법 오케이 간다 이 기본 공격을 잘 이용해야돼 자, 여기 하나가 있구나 이걸 봐둬야돼 힐러 힐러 힐러가 저기 아, 헤드샷 안 터졌어 저런 거 헤드샷 터질 수도 있어 헤드샷을 누려 올라 став! 다음엔 내 차례야 순번을 지키죠 순번을 지키죠 내 차례야 찬거야 이게? 아직 안 나온거야? 오우 찬다 힐러양반이다 오케이 가자 힐러양반 얼 뻔했어 얼 뻔했어 하체가 거의 얼었어 아직도 얼으라그만 이거 어떻게 나갔지? 나 찾아 죽는- 아아아아아아 아아아ㅔ하이씨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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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을 주시오 치료 치료! 치료! 힐러! 일라인 스킨 그만 타시고 힐을 주죠 고맙소 아 여기서 벤지 쓰레기여 이동해 그냥 이동해 뒤로 뒤로 됐다 이건 됐다 한조 한조 아! 와 여기까지 침투했는데 와 한조한테 와 김정은 침실까지 침실까지 침투했는데 사냥개한테 물려 죽었네 아씨 이건 안된다 트레이서가 트레이서가 이런거 흔들려면 트레이서 가야돼 가자 고고고고고.... 한조 한조 이거 죽으면은 한조갈게요 물론 죽진 않겠지만 이거는 여기 또르려면 이게 있어야—트레이서가 어휴 얘랑 뭐해도 무적은 아니야 무적은 조심해야— 어우 씨 여기 적군요 깊은 곳까지 침투한 요원을 만났습니다 요원과 조우 했는데요 여기가 대쿨이거든요 헤헤헤헤헷 몰라 몰라 내가 여기다 COMING WOT EYAAAAAT 여기 기다려 머리통 머리통 도전하러 기다려 아 아깝다 아까워 아 이 두명을 죽이려면 폭탄이 있어야 되는데 빨리 총알을 모아가지고 폭탄을 만들어야 돼 폭탄을 아 궁무기를 켰구나 내가 있는지 알았네 이런 야비한 자식 감히 궁을 켜 나는 궁을 안켰는디 엄청 야비야 한조? 한조 알았어 한조 가자 아 지금 못하네요 아쉽네요 아 이럴수가 여기서는 못 봤구네 아쉽게도 오케이 가자 아 놀이다니아 저 초보예요 놀이다니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순수한 사람한테 때가 묻었다고 하다뇨 이 뒤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이쪽으로 가면 되네 는 바스티온이 있네요 한조다 한조로 바스티온을 무찔러야겠다 한조 한조 왕아사 구다사이 그걸 막아야겠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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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했다 한조했다 오케이 고릴라다 고릴라 굿 고릴라 가면서 맞춰봐요 얘가 뭐가 어려워요 얘가 그냥 이런 척 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예상해가지고 얘는 보고 맞추려고 하는게 아니야 얘는 예상으로 아 좋았다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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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쪄 마무리 쪄 마무리 쪄 마무리 이번에 지워야돼 잘하긴 했는데 일단 잘하긴 했는데 저 바스티온이 너무 개사기다 바스티온이 너무 사기야 아 아 아 이렇게 너무 많이 바꾸면 지존 잘하는거 아니면 카드가 안떠? 아 그래? 그래도 바꿀래 게임 재밌으려고 하는거잖아 가자 꼭꼭꼭 한조 기술 좀 쓰세요 썼는데요 방금 이 썼는데요? 좋아 좋아 천사님 여기 안해 안해 그지같은 한조 안해 다른거 할거야 트레이서 가 트레이서 가 트레이서 가 아 다시 한조로 여기있어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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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오케이! 지금! 아아아아아아 피만 많았으면 아아아아 아아 피만 많았으면 내가 잡은건데 한방에 안죽어 애들이 한방에 아 까비까비 추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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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타쿠다사아이 와카타쿠다사아이 제발 빨리 살아 화살 날려! 아! 화살 날려! 화살 날려! 화살 날려! 아 아깝다 이거 약간 소녀시대 같다 그거 뭐지? 화살 쏘는거 그거 뭐지? 어 나다! 아 나 아니야 아 그럴리가 없어 트레이서도 받을 수 있네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하길래 받나 와 대포로 와아 시대를 잘 만난 영웅이구만 이게 명장면이라니 나 오늘 이런거 여섯번은 있었는디 안좋 너도 안좋 투표안해 투표를 안하는것도 자유지 투표안해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나는 시대를 잘 못만났어 그게 좀 아쉬울 따름이다 딱 한판만 더해야겠지 막판이다 진짜 한판 딱 한판 더하면 왜 한판 더해야되냐면 깔끔해 딱 10시야 딱 자러가면 돼 깔끔하기 때문에 한판만 딱 한판만 더해야겠다 깔끔해 딱 자러 10시니까 딱 자러 전리품 한번 까야겠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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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설 전설처럼 스프레이만 4개 이거 돈주고 사야지 좋은거 주나 그냥 무료로 주는건 좋은거 안주나벼 나 처음에 전설스킨 나가지고 잘주는건줄 알았는데 안주네 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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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거 하고싶은데 얘네들 다 재미가 없어 이런애들이 다 재밌는거 같아 이런애들이 앞에있는애들이 솔저도 그렇고 파라에요 파라에요 아 네 이번에 한번해야 하지말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해서 다음부턴 안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뭘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아가지고 쩔어님 팬클럽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고고고고 날아다녀야지 고고고고기 이 놀이 Tips 소리를 손에서 정말 재미있어 얘는 처음안에 날아다니려고 했는데 많이 못날두라고 오래 못날드라고 금방서어지더라고 우우우우우우우우 니새 오픈 얜 진작이야 진짜 침착해야돼 사라 자폭 가능해 어떻게 해? 자폭 어떻게 해요? 2스킬? 오 뭐야 이거? 처음 써봐 뭐야 이거 충격탄 아 적들을 뒤로 밀쳐내는구나 오우 자닥에 2를 쓰고 시프트를 쓰면 더 높이 올라갑니다 진짜? 아아 그러네 열려라 오케이 넌 죽었어 시시 바보들 그럼 너희들 손했는데? 간다 충격탄 하아 차아 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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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동한다 이동한다 들어와라 들어와라 파아 오케이 간다 간다 충격탄 파아 파아 하차 오케이 오케이 네 이놈 파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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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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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신경파 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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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아 차아 하아 차아 감히 위로 짜식 방어막을 짜식 방어막까지 뚫어지마 안돼 감히 아 어어 어어 오우 산소가 모자라 어우 나 이 캐릭 산소가 모자라서 못하겠어 아 얘 뭐야 얘 뭐야 뭔데 얘 뭐야 이 자식 허접한 손바닥뜨로 날 왜 죽여 뭐야 하아 가자 꼭꼭꼭 쟥야타야 쟤가? 이쪽 이쪽 쏘면서 그렇지 죽은건가? 트레이서 죽은건가? 간다 파아 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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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충격파 파아 하아 간다 젖꼭지이 미사일 발사아 위에는 이거 너무 1명밖에 없는데 가아 칭구히 쏙기에는 좀 그래 그냥 죽여야겠다 오케이 오 젠야타 간다 아아 진짜 김 빠지게 뭐야 이 자식 이거 궁이야? 이 자식 뭐야 어 뭐야 저거 아이씨 뭐야 얘 젠야타 랩토라 시스템 가동 갈색 니트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오케이 오케이 갈색 니트님 감사합니다 오빠 쫀더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날아 날아이고 저거부터 잡아야 돼 이거부터 메이 차 팍 오케이 날아야 돼 10초 팍 여기서 팍 올라가 일로 아아 차 오케이 아 아 이런 야 빠생 오케이 오케이 화물을 에이 거점에서 점령했다 좋아 나이 났다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차 반주 팍 차 오케이 여기서 잠깐 대기 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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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음 대기 여기에서 날아 빡 빡 빡 마무리 한조 마무리 여기서 연루의 힘 이야 연루의 생구가 오케이 이리로 이리로 뒤로 이쪽에서 이제 뒤에서 일망타진 오 오 오 여있다 메이다 메이다 뒤통수에 빡 뒤통수 하하하하하하 가미 가미 메이 따위가 가미 메이 따위가 나 파라한테 이 자식 화물을 옮기는 중이다 어딨어 어딨어 빨리 화물을 옮기시오 어 여기서 맞춰봐지고 이 위로 날아가버리기 촤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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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미 가미 근접 근접 영웅 따위가 나 파라에게 촤악 여기서 이제 뒤로 빠지고 오 오 오 Aff 워홀ẻ 잘 가세요 안녕 아 안갔어 그럼 죽여야지 뒤에 뒤로 뒤로 아하하하 겉이 너의 스킬은 난에다 보인다고 허접같은 아 맥 deposit 다른 거 해야지 다른 거 파라는 파라는 재밌는데 너무 이 탁진감이 넘치지 않는 것 같아 이걸로 트레이쿠로 가야겠다 역시 트레이서가 짱인 것 같아 이거 너무 재밌어 트레이서는 나 트레이셔에게 이 정도 무찌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일단 시간을 되돌려면 배도스킹을 가고 이로이로 이동하고, 그렇지 여기서가 중요해, 여기서 블랙미도우 같은 애들을 살펴야 되는데 이 위로 올라가서 밑에 가 밑에 가, 누가 있나? 여기 없잖아, 그럼 이쪽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 밑으로 지형 지문을 잘 이용해야 돼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서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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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 아까 얘한테 얘, 잘하는 애였지? 내가 얘 잡아붓게 와, 세 명을 사이에서 쟤는 약하 잡을라 그랬어 대박이야 쟤는 약하 봐, 손바닥 봐, 아무것도 못 맞춰 이거 허공해, 허공남무 와, 쟤는 약하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좋았다 가자 메이, 메이 메이 네이부터 들어가시 아아 또 세 명이야 아아 너무 남동무해 다 죽이고 싶어 페이커처럼 차차 다 죽이고 싶은데 아아 아아 내가 이거 게임을 조금만 더 어려, 어렵게 만들어놨으면 다 잡을 수 있는데 너무 쉽게 만들어놨어 바로 이즈 개척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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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저 화물 다시 옮겨야돼 오.. elimin 오짤님 어서오세요 오오오오 British 본모 오오오, organizers terrorist 여기있구만! 젠약하! 젠약하 시간을 되돌리던 앗 뜨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착! 하차차차 파생! 한조 한조 짜자다다다다 머리통을 대라! 대도 안줘야 파생! 하차차다다다 오케이! 자 대라 대라 자자자 오케 초초 시간을 되돌리 오! 없어! 우우우! 오케오케오케 개그 좋아 어딨어 여기다! 자자자자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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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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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겼다! 어! 내가! 내가 1등! 내가 1등! 아! 설마! 설마! 아! 더럽게 안주네 진짜 에이! 또 피데를 잘 만났구만 이거는 진짜 앞에서 볼 때 이렇게 다 잡아야지 뒤에서 뒤치기 해서 잡으면 안 돼? 응 없어 없어 나보다 잘하는 거 없어 인정 못해 한 판 더 할 거야 인정 못해 이거 깔끔하지 않아 52분이야 한 판 더 해서 한 10시 채워야겠다 깔끔하지가 않아 다시 한 번 가야겠다 오우 야 처치가 8개야? 얘는 몇 개 처치했지? 트레이서는? 3개? 3개? 어 잘했네 파라가 더 좋은가? 어 이상한데 어 아니야 트레이서는 조금밖에 안했으니까 그렇다 오케이 리장타워 대박이다 대박이다 중국에 가면 꼭 들려야 되는 데 아니야 리장타워 오버워치에서 들른다 가자 트레이서 처음부터 끝까지 트레이서로 한 번만 가보자 그러면 나 캐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뭐야 오케이 됐다 파라맵이야 여기가 파라맵에서 파라 아닌 걸로 캐리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님들 여기 파라맵입니다 제가 해본 결과 파라의 스킬과 이 맵의 상성이 상당히 잘 맞더군요 시간 나시면 파라 부탁드립니다 이리 롱 이리 롱 이리 롱 이리 롱 이리 롱 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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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처치 정보 켜주세요 철청에서 안돼요 찾으려면 한참 걸려 내가 지금 플레이를 매우 잘해서 어떻게 켜죠? 그거 해드리려고 잠깐 시간을 내줍니다 실시간 처치 정보요 다음 해드릴게요 시작할 시간이네요 시작할 시간이네요 가다 여기서 파라가 왜 좋은지 알겠다 공중맵이구만 완전 여기서 이렇게 막 쏘고 어딨지? 조심조심 사방을 경계해 엄마 아빠도 믿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오버워치에 냉옥간 세개 이 니가 감히 파라사비가 이런덩이구만 이럴덩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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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거야 눈동자로 들어가시오 이래서 집중을 해야 되는구만 이거 눈동자로 들어가시오 야 여기 다 있는 거 다 있는 어어 젠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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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약하하고 빠지고 오케이 누군가 분명 올 거야 이쪽으로 요게 누군가 있구만 자 자 옆에 보고 난 보고 여기서 딱 빠세 어 니가 아무리 궁극적 갔다가 날 죽일 수는 없죠 머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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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머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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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기다렸지만 와 얘는 근데 좀 패치를 당해야겠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날아 피가 아니 내가 이를 쓰려고 딱 했는데 이도 안 써지고 이렇게 이거 한방에 죽어도 되는 거예요 안 그래? 이거는 좀 패치가 필요하다 이거는 여러분 블랙위도우보다 센 게 말이 됩니까? 블랙위도우의 어 그 저격보다 세면은 밸런스 파기 아니겠습니까? 왔다 폭탄을 두기로 내가 왔다 감히 아 아이 저게 궁이구나 맞네 나도 한번 써본 적이 있어 기억이 나 기억이 나 저걸 잡을라 내가 너무 열정이 가득한 것 같아 너무 이거 마음만 앞서나가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진정한 코스는 마음이 앞서나가면 안 된다 맞았다 살가라 피 채우고 좋았어 좋았어 일단 폭탄 폭탄으로 오 트레이서구만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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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빠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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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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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호 오케 오케 역사로 임상하고 오케 옇게 여기 여기 여기에 하나 있어요 키트 키트 하나 먹고 키트 하나 먹고 다른거야 다른거야 다른거 아니 다른거에요 이거 이 맵에서 별로야 원래 좋은 앤데 이 맵에서는 딱 봐봐 풍을 봐봐 딱 그 일본풍이잖아 이건 닌자다 이 맵의 최고는 닌자야 틀림없다 아 진득하게 하자구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닌자로 진득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와라 나와라 이 놈 됐지 오오 오차다 어우 세상에 오 오와 이야 아 겐지는 아니야 여기서 내가 해보지만 겐지는 너무 기동성이 별로야 내가 봤을때 여기서는 돌죠? 이 정석적인 정석적인 얘가 얘같은 경우에 짜장보통 이거 짜장보통 언제나 배고플 때 평균으로 난 짜장보통 같은 캐릭이기 때문에 여기선 솔져야 솔져 기동성이 너무 안좋아 겐지는 봐봐 와 대박이다 와 거저네 거저야 흐흐 오호 오호 저저치기? 죽을 시간 역시 이거 봐? 탈모탈모 빔 잡았고 여기서 딱 바스티온 아아 저걸 못잡아 아 개산디 바스티온 개피야 잡아 바스티온 개피야 힐을 써요 힐 아 달리기도 있군요 오케이 달려간다 고고고 리퍼 느림보 애송이 간다 여묵은 죽지 않아요 이겼다 에이 씨 아 2분의 1의 확률이 자꾸 그게 안 걸리네 아 야 이렇게 빨리 패배한단 말이야 라운드도 안 거치고 여긴 빨리 끝내는 젠야타 한 번 가자 젠야타 매력이 있어 매력이 있어 오 오 뭐야 회복도 오 뭐야 이거 궁이야 오 오 오 오 오 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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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전에 했었네 마지막판에 내가 온 거네 에이 아 내가 땜빵이라니 어 욕한다 어 패드립한다 님 신고 님 내일부터 이 게임 못함 내일부터 그냥 학교 끝나면 집에서 자빠져 자셈 님 이제 정지임 수고 님 신고함 님 신고함 수고 아 팀이야 아 그래 아 그래 부끄럽잖아 저런 팀원이 되면 안되지 아무리 팀원이라서 용서할 수 없다 하나무라 하나무라 간다 하나무라 진짜 이건 꼭 해야 돼 왜냐면 하나무라는 진짜 간절한 말이야 진짜 배고파 미치겠어 배고파 미치겠는데 막 어 막 돈은 얻고 막 친구가 친구가 빵빵 호떡빵 먹는데 막 아 막 배고파 미치겠는데 먹고 싶다고 말을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그때 친구가 하나무라 야 그 말 이건 진짜 절칼 간절하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건 호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무조건 해야 돼 가자 오케이 오케이 진득하게 한번 얘만 한번 해볼까 진득하게 이번 판 그래야지 카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만 딱 해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거는 이쪽으로 여기가 공격하는 데 아니야 이런 데 숨어있어야 돼 이런 데 왜냐면 얘네처럼 키트 바로 먹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지나가거든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 이렇게 지나가 수육 지나가 이거 봐봐 지나가지 적팀이 우리 팬 지나간다는데 적팀이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야 거기서 교전하면 안 되지 뚫어줘야지 거기까지 아 매크리가 거기서 오네 매크리 아저씨가 죽었다 매크리 바꾸려면 지금 바꾸 아 바꾸면 안 돼 바꾸면 안 돼 바꾸면 안 돼 아아야야 에이C 가자 고고고 오케이 오케이 이 맵은 트레이서가 짱이지 이 맵은 트레이서가 짱이야 섬광을 안 박히게 할 수 있어요 이 트레이서 이걸로 피하면 돼 섬광을 우리 팀이야 한저부터 한저부터 오케이 오케이 디를 이동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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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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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 천사 잡아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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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날개 뜯어 오오오오 이걸 다 맞추네 막 나를 뭐야 수비야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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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아 뭐야 하나밖에 안 죽었어 야 리퍼가 리퍼가 반응 속도가 빠르네 리퍼가 반응 속도가 빨라 고고고 오오오 뭐야 이거 왔어 왔어 으헤헤헤 우아아앗 우허rà야아아 caller 우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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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야지 오 키트 키트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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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저쪽에 애들이 가득 있나 보구만 이거 잡아야겠구만 저쪽으로 가서 이리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구만 좋아 맵이 쉬워 맵이 쉬워 머리 때리면서 머리통 머리통 솔져 솔져 양반이야 딱 뒤에 여기서 솔져 양반 딱 하는거는 별거 아니야 여기서 딱 돌려 여기서 시간을 돌리고 이거 뒤로 가 여기서! 하하잇 잘하네 내가 만나본 솔져 중에 최고야 박수 좋아 다시 한번 가보자고 궁을 썼구나 어쩐지 내가 타겟팅을 당할 리가 없는데 궁을 썼네 어쩐지 궁이 아니면 날 죽일 수가 없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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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리면 안된다 얘들아 내가 여기서 한명씩 맘살할게 여기 분명히 한명은 있다고 오 석양이 비춘다 저에요 저 쏘지 마세요 쏘지마 저에요 우리 편님도 줍니다 적돌중 감히 감히 오케이 잡음 잡음 감히 오케이 이거 하나 먹어주고 오케이 폭탄 떴어 폭탄 떴어 폭탄 떴어 아 맞았는데 맞았는데 분명히 엄청 많아 엄청 야 최대의 위기다 최대의 위기야 저 날.. 날... 날개 부터 날개 부터 요오오오오오오오 옥 잘 해 잘해 우왁 고수들이 많아 이쯤 되니깐 애들이 와아 이쯤 되니까 고수들이 많네 이쯤 되니까 트레이서 좋아 트레이서가 왜 안좋아 엄청 제일좋은 캐릭이네 트레이서가 트레이서 욕하지마 닭대가리한테 죽으면 진짜 망신이다 어? 얘 힐러 아니야 힐러 힐러 양반 아니야 닭대가리한테 죽으면 일단 기다려 힐러 너 기다려 너 힐있지? 나도 힐있다 어딨어? 야 어딨어? 무정당당한 승부여서 도망갔어 이 자식 이거 완전 야가치구만 여깄어 여깄어 이 야가치 자식 그렇지 와아 머리통 대박 쐈다 어? 니가 얘 여기서 이래서 여기 있었구만 이백짜리 힐이 있어가지고 힐이 있어가지고 궁극기가 준비됐어 궁극기가 준비됐어 호! 호! 오! 야야야 해봐 야 해봐! 아아! 아하하하 뭐야 아아이 얘한테 죽었네 폭탄한테 무슨 폭탄한테 얘는 완전 뽀록이야 보면 그치? 자기 피 상태 절대 안 보여 아 봐요 한 번에 죽은 거기 때문에 안 보는 거랑은 상관없지 그냥 죽는 거지 한 번에 죽으니까 원콤 나는 거냐 원콤 대박다 죽어라 그렇지 오케이 대박 대박 폭탄 좋았다 조치했어 뭐야 와 그걸 먹어 이 야가치 나도 먹는다 보니까 우호호호호호 호호 뭐야 오케이 기다려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 2 아 천사 나타났어 잘할 수 있다 이거 나 명장면도 있고 이거 카드 받을 수 있다 드디어 60시간 만에 아 두시간인가 세시간인가 어쨌든 몇시간만에 한번 여러분! 단상 위에 올라갈 수 있다 제발 저를 불러주시길 단상에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리퍼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한 명 있어 그거 하나 먹고 와 끈 Period Doubt 리퍼 어디 있어? 리퍼 저기 있어? 오케이 오케이 대으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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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굿 굿 굿 겐지다 겐지 아소리고 겐지수거! Rawr! 뒤에 뭐 있다 뒤에 뭐 있어 뒤에 뭐 있어 뒤에 뭐 있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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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많아 뇌odor 하나하나 먹어 먹어 넣고, 리퍼, 리퍼 여기서 뒤로 이동하면서 여기서 한번 이동해주고 여기서 딱 이동해주면서 리퍼 마무리 좋아 리퍼를 1대 1로 이기는 굉장히 힘든데 거의 힘든 일을 제가 해냅니다 대단합니다 조심조심조심 여기서 겐지겐지 아! 표창이 표창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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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뒤로 빠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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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다고 게임이 끝날 수 있어 빨리 빨리 1분이나 남았다고 고고고 저기... 60초, 60초! 오케이 굿! 걱정 마! 이쪽에 애들 있다, 이쪽에.. 이쪽에.. 뭐 어떻게 이렇게ity? 대박! 못 간다! 무식한 놈마!! 으아아ㅏㅏㅡㅔㅡㅣ 아 망했다 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안가지는데 오케이 오케이 힐러 양반 집에 갔다 오십쇼 힐러 양반 자일은 안되나봅니다 하하하하하하 자일은 안되시나봐요 봐봐봐봐 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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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으아아아아아 아아!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에이스야 에이스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쩔그리! 단상 위에 제발 단상 위에 올라갈 수 있다 가능성 있어 저요! 1번! 1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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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니까 돼! 나야 나! 아... 아니었군 카드에 뜨면 돼 카드에 잘하셨겠지 이 분이 엄청 잘하셨나보니 카드에만 뜨면 돼 카드 4명 중에 1명만 솔직히 에이스는 상관없어 4명 중에 1명 떠라! 1번만 떠라! 와... 진짜 야박하다 내가 힐러... 힐러양관을 몇번을 땄는데 아... 아... 진짜 야박하다 막판 간다 아... 1번만 1번만 아 이게 이렇게 위... 어려운 미션이요? 아... 아...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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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이고... 구달님께서... 별풍선 300개를... 정진하는 해물이의 모습을 보며 우리 회장님께서 별풍선 300개를 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물이가 이번에 꼭 받았으니까 트레이서로 가자 이거 해물이가 받고 가야겠다 단상에 한번 올라가야겠어 구달님께서 3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꼭 해물이가 좋은 모습으로 어? 구달님의 입가에 미소를 미소를 머금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달님 고맙습니다 가자 아이고 재밌냐고? 나도 혼자 할땐 재미없었는데 같이하니까 재밌네? 개꿀재미인데 같이하니까? 가자 고고고 해물파전님 BJ 해물파전님 키키키키키 그러면 내가 어제 만난 김태희는 진짜 김태희냐? 어이없는 소리를 나네 어? 어이없는 소리를? 안녕 친구들 해결사가 왔어 가자 고고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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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안돼 이러면은 이러면 이동속도 아니지 명중률이 낮아지는거 아니야 명중률이 아 시계 오케이 그러면은 구달님이 그러면 다음에 오버워치 할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5대5 돼요 이거 시청자분들이랑 방파가지고 6대6 아 그러면 참 그러면 너무 야박하지 내 손에다 죽어 나자빠질텐데 발에 채이는게 시체가 될텐데 같은 팀도 죽일거야 아 그러면 11대1은 돼요 11대1? 11대1은 돼요 11대1? 11대1 11대1 돼? 11대1 돼? 11대1 돼? 안 돼? 안 돼? 아아 안 돼? 1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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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대1 12대1 13대1 12대1 13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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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좋았다 좋았다 완전히 적진을 초토화시키는거지 이런식으로 적진을 초토화시키는거지 아 가자 고고고 다시 간다 이번엔 받을수있다 힘을 내보자 이번엔 받을수있어 두개만쓰고 일단은 저거저거 트레이서 아냐 오될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아아 CP가 달아가지고 오후 징크크랩이다 조심해 아,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다 직선을 잡고 오케이 한조가 잡으네 어디있어? 어디있어? 개자식! 어디있어? 나 죽여버릴거야 아! 그래, 넌 죽었어 감히? 감히 이쪽으로 빠지고, 잠깐만 아... 그렇지! 지금이야! 아! 아! 머리통 쌌는데! 아이! 아, 피가 너무 많이 없었어 내가 저렇게 달렸단 말이야 허접하게 부끄럽다 트레이서의 장인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겠군 아, 적재능 뚫어야 되는데 적재능 뚫어야 되는데 어어, 두 번 늑게 낭비하다니 세다니 야, 여기를 뚫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힘들어지겠다 내가 멈춰서 여기서는 솔직히 트레이서 맵이 아닌거 같아요 근데, 일단 트레이서로 해볼게요 폭탄이 떴으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한번 적진을 완전 파괴시켜야겠다 적진형을 적진형을 한번 파괴시켜보자 이걸로 왼쪽으로 가라고 그래 한번 이번엔 왼쪽으로 가보자 어어, 정크크랩 야, 위에 위에 한조 한조 질질 아아씨 내가 죽었어 아하아이 야, 이거 삐삐삐삐 뭐야 이거 야, 아날로그 소리 뭐야 이거 와아 저렇게 죽인거야 나를 잘한다 오, 이 자식 개고수인데 이 자식 이거 정크크랩 이거 뭐야 1레벨? 건방진 궁둥이? 건방진놈 건방진놈 아니 근데 어떻게 되는게 궁극기가 쟤 저거보다 더 꼬른거 같애? 쟤, 쟤 일반 스킬보다 꼬른거 같애 아니야 남을 질투하지마 가진것에 만족하자 트레이센을 좀 쳐있는거 같은데 더 꼬륵 어, 겨우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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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케 우리편 이거 거점을 점령했구만 좋았다 나이스다 지존 빠생이다 세상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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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클리다 매클리 아, 만난다 만난다 매클밤 아 와아 큐 썼는데 거점 일단 정리 좋았다 제가 이 일을 쓸 줄 알고 바로 오른쪽 마우스를 눌렀거든요 근데 걸렸어 바로 바로 걸렸어 쟤도 그 적팀에 블랙 위도우가 있어서 어 시야를 보여줬던 거야 없네 아니 무슨 총알이 이렇게 빨리 달아 어디갔어 continua 어쩔 수 으흡 윽 어 감히 맥클리 빠세! 안녕! 어디갔지? 아! 아! 안 맞았어 또 진짜 얘는 궁극기만 빼면은 진짜 좋은데 얼마나 더 가까이 붙어야 되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션바꼼이 뭐예요? 션바꼼 이런 상황을 션바꼼이라 그래요? 아! 사스가 션바꼼 아! 션바꼼이었다 다시 잡을까? 거점을 첨정하겠습니다 제게 보이십시오 석양이 아! 나 이거 무슨 이거 똥파리같은 놈 진짜 아! 나 이거 또 어디갔어? 아! 나 이제 안잡아 아! 트레이싱 좀 아! 저거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돼 저거 먹고 가자 에이! 아! 너 누가 먹었어 이거 트레이서가 먹었어? 여기 있다 여기 하나 있다 아! 여기도 먹었네 여기 일단 기다리자 이거 먹고 오케이 대박 얘는 피가 쪼끔해서 오히려 그게 장점일 수도 있어 피가 금방 금방 차거든 200짜리 안 먹어도 조그만 거 먹어도 금방 차더라고 여기 금방 나있다 귀엽게 두자 큰 거 돼지꼬리 땡땡 오케이 폭탄을 모아야 돼 일단 저기에 귀엽게 두지 이럴 줄 알고 귀엽게 두지 오! 야! 있어 있어 정크크랩 있어 정크크랩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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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대잡이야 뭐야 아! 아! 이거 뭐야 아! 이 자식 내가 두 번 걸릴까봐 아! 시간 더 돌렸어야 돼 여기에 맨날 상주하는 놈이구만 맨날 맨날 상주하는 놈이야 아! 나쁜 자식 나쁜 자식 여기가 얘 맵이네 정크크랩 맵인가 보네 여기가 다시 싸워볼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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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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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거 한다 나 진짜 나 해 나 다른거 해 진짜 지 좀 빠세 맥크리에 나도 나 이거 리퍼 가 죽었어 간다 헤드리퍼 간다 어? 간다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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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죽이면 돼 됐다 일단 P 많이 깠다 죽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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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좋아 내가 틈을 벌려준거지 틈을 벌려준거야 됐어 됐어 이렇듯 이렇듯 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 레벨 몇이야 지금 오픈한지 얼마 안됐는데 뭘 그렇게 잘 알아 너 전설이야 전설 trave야 재능이 엄청나 지금 오픈한지 얼마나 안된 게임으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아직 밝혀질 않은 게임이 이겼어 아 좋았다 좋았다 이거는 못 올라간다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긴거 보니까 이거는 못 올라간다 이건 못 올라가 이건 아무것도 못 올라가 아 소수 웨인이가 아 소수 짱 좋아 철쟁이 누구냐 개못한다 난 아닌데 우와 우와 오 쩔어 쩔어 바스티온 아니 200명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지 어 라문형님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가야겠다 이거는 이대로 끝낼 수가 없다